이 또 뭐야 이 또 설마 일본인? 자 갑니다 여러분들 가야됩니다 어 일요일날에는 독립운동이지 어 어 갑시다 인성 갑니다 한번 선물해드립니다 이 게임은 일본인들이 매너있는거 같은데 1위부터 10위까지 거의 80%가 일본인이야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어 인정 안녕 반가워 너 나 때리면 너 감금돼 또 모르면 안돼 어 몰랐구나 그럼 일로와야지 고마워 친구야 일로와 고마워 들어가 들어가 안들어가면 잡아줄거야 어 3 2 1 쉬고 다음에 나올때 아 갑이 어 갑이 아 갑이 어 능력을 또 써 이런것들 얼음 이런거 안좋아 너네 버기 무시하지 버기 무시하지 너네 어 어 거기가 임마 어 해 적 왕이 될사람이야 적 알아서 어 아 아 이거 인성도 나오기하네 이거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내가 먼저 때리면 내가 먼저 때리면 끝나 어 이거 뭐야 이거 왜 여기로 이동하냐 후지토란 살아야돼 후지토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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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살아야돼 차라리 한번만 더 가 한번만 더 가 이거 확신이 있어 확신이 아 와아아아아아아아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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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이자이 처음 맞아? 처음인데 패기도 다친다고? 뭐고? 죽었다 아 맞다 이거 또 낚였네 내가 이게 끝까지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를 기다렸어야 됐는데 내가 또 낚였어 이거 실수 실수 어 야 괜찮아 괜찮아 아직 인성은 끝나지 않았어 여러분들 여러분 아직 인성은 끝나지 않아 아직 인성은 끝나지 않았어 일로와 이 자식아 인성은 아직 끝 아직 인성은 아직 인성은 끝나지 않았어 아직 인성은 끝나지 않았어 마타시아 조산됐어 아직 인성은 끝나지 않았어 아직 인성은 끝나지 않았다고 이 자식아 수고하셨습니다 깔끔했습니다 이거 인성으로 이긴건 아니다 이거 인성으로 이긴건 아니야 진짜 정말 텀없이 이긴거야 내가 조금이라도 못맞췄으면 언제든지 죽을수있어 두대만 맞았으면 죽었어요 수고하셨습니다